공지사항 적어 볼게요 이거 끝나고 나면 이거 바로 선호수여식이 있습니다 11기생들 이 선호는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렇게 기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운의 막이라는 게 그리고 산에는 산역이 있고 그 산의 지역을 이 산역을 감싸고 있는 거 이렇게 산은 이거를 산의 막이라고 합니다 거풀막자예요 비눗방울을 연상하시는데 이 기막이 있는데 사주팔자를 바꿀 때 선호 즉 새로운 이름입니다 새 이름을 부여받는 게 가장 빨라요 기막을 칠 때 이름을 받으면 바로 두 겹이 쳐져버립니다 이 한 겹을 치는데 하세월입니다 호흡을 하거나 기공부를 하거나 신공부를 해서 들어가는 데는 6, 7년 정도 걸려요 기막 하나 치는데 방법이 없다면 독각하는 걸 얘기해요 홀로 독각 써서 독각 그래서 선호수여식이 있는데 이름을 받으면 이 두께는 4cm입니다 원래 기막의 두께는 실제 크기가 4cm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4cm가 아니라 1, 2mm 정도의 얇은 비닛방울을 몇 겹이나 겹혀이 쌓아놓은 것처럼 실제 크기가 1, 2mm밖에 안 되는 원래는 맥시멈이 4cm예요 이게 딱 차버리면 신이 최대치로 극강의 밝음으로 진화해 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응애하고 태어나면 기운줄만 연결되어 있지 기막은 없습니다 기막이 다 한자 안에 이내에 3cm에서 15cm 한자가 30cm거든 여러분 오라 알죠? 오라 북극의 오로라 말고 남극의 오라 기막이 이렇게 있으면 오라가 이렇게 옅은 키를리안 사진기로 나와요 그 오라하고 기막은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오라는 여러분 몸을 사고 있는 영의 색깔이고 기막은 완전히 영하고는 별개예요 기운인데 이게 이상하고 기하고 신비로운 거풀이 있다고 거풀막자니까 그 막이 닦은 친구들한테만 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앞, 뒤, 옆, 밑까지 4m예요 4m 이렇게 4m 정도의 기막이 쳐지면 그 뒤에는 조상님들이 있고 조상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하늘의 CEO가 있다면 심부름꾼을 누구를 시키겠어요? 천 뭐라고 합니까? 천신들입니다 그리고 산의 CEO가 있다면 뭐라고 부르는 게 옳겠어요? 산신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인간사의 기룡하복을 주는 신을 무슨 신이라고 할까요? 조상신이라고 합니다 이 신이 되지 않은 님은 해탈을 기다리는 님들이고 이분들은 천상이나 성계나 도계에서 도와 법을 1%라도 가지고 온 신장의 반열입니다 이분들은 그냥 조상인 거고 님은 신장님은 말 그대로 여러분 보호령의 자격을 부여받은 실시로 주역이 됐든 조연이 됐든 사명을 즉 할 일이라고 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온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는 앞에 섭니다 이렇게 물론 가끔 뒤에 서는 분도 있어요 이분이 본존불 이분이 천신인데 법수라고 합니다 내 법을 이끄는 가장 아름다운 신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앞에 서면 가장 좋고 도력이 조금 미약하면 뒤에 섭니다 그런데 좌우 협시가 있어요 좌측에 조상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얘기해요 이렇게 바라볼 때 여러분이 볼 때는 좌측에 우측에는 산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상신은 말씀 올리지는 못하고 제 거니까 이 산신은 저는 지리산 8번 지맥입니다 본존도 말씀을 올리지 못하고 이미 이거는 따낸 거니까 여러분들도 좌우 협시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신장의 개념이에요 조상신 정도의 성암 정도는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너무나 인격체로서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합일은 그들이 원하는 이렇게 인문학적 텍스트로 노천인문학이라고 해볼게요 적자 빼고 이렇게 발은 입문을 해줄 때 이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합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침 드라마 보고 잘 웃습니까 그러면 하트 속에 한이 맺혀 있는 자들이에요 공부하면 빠릅니다 그런데 감정이 없는 자들 있죠 우울증처럼 여기고 있는 거 개그 콘서트를 봐도 웃지 않고 드라마를 봐도 내용도 별로 이해도 못하겠고 암다해도 관심 없고 노래 들어도 여흥에 따라 즐겁지도 않고 감정의 기복이 없는 거 전혀 기쁘지도 않고 양극성 조증 같은 거야 심리학적으로 조울증 같은 거 그런 분들은 합일을 하기가 매우 드물어요 왜 하트 속에 업이 가득하게 돼 하트 속에는 한만 있어야 돼 한 한 한이 있고 그건 눈물로 표현이 됩니다 심쿵하고 코끝이 찡하면서 잘 우는 자들 그리고 사랑의 리커스트 같은 거 보면 조그만 아이가 할머니를 봉냐 하는 거 보고 아까 보살님은 제가 몇 마디 안 했는데도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듯 하품하다가 하트 속에 한이 많으면 공부가 엄청 빨라요 엄청 엄청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빨라요 그런데 하트 속에 업이 엉켜있으면 하세월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예를 들면 옆에 친구가 체험을 하잖아요 어쩌다 일어났겠지 저 선생님 예뻐하니까 일어나지 내가 저래 봐라 내가 저치처럼 돈이 써봐라 저치는 신간 편하니까 저렇게 되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다 업에 엉켜있어요 한이 많은 사람은 주인의식이 너무 강해서 와 좋겠다 와 정말 부럽다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긍정을 위한 긍정을 밝은 걸 내놓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아 나 조상신 얘기만 하면 기침이 나오는데 하지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유튜브도 돌아가지만 시커먼 사람들한테 이 얘기는 조심하세요 이 말이야 다 시커먼 옷 입었네요 조상신은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인고 금고 신고를 줍니다 그러면 뒤에 선다라는 건 신으로 발령을 끝냈다라는 거예요 앞에 서면 주역이 돼버린 거고 주인공이 옆에 섭니다 이 옆에 서는 것도 영광이에요 그 기막 안에 4m 안에 조상님들하고 신들이 섞여서 몇 명까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맥시멈이 4m 안에 2,200명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2,200명 근데 거기에서 그 4m 공막에서 100m로 밀리는 조상님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몰라 이 사실을 저만 알아 그러니까 저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아버지나 엄마나 할아버지 할머니 직계 조상님들이 자살을 했거나 객살을 하면 죄인 취급을 받기 때문에 100m 뒤로 밀려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 모임이라든지 제사라든지 일체 못 들어옵니다 우천의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미 주인공이 정해져 있어요 누가? 살이 바지가 자꾸 질질 내려가 살이 쪘는데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든지 살이 쪘는데 바지가 질질 내려가면 웃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잠이 왔어요 선호수여 씨가 여기까지 잠깐 왔어요 그 조상 신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도계나 성가에서 성계 도법을 부처님 세상이라고 해볼게요 열애장 세계에서 화장 세계에서 도법을 받아왔다고 받아오지 못하면 보호령으로 설 수가 없어요 구경꾼이에요 들어와서 이 길인데 천륜이기 때문에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일명 은호로 숙식이처럼 찌그러져 갖고 있기만 해요 존재감이 전혀 나서지도 못하고 바른건도 없습니다 거기에다 내 부모나 할아버지를 직계로 보고 그 등 천륜에 혈통줄에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 조모라고 하잖아요 그것까지만 천륜으로 봅니다 나머지는 천륜에서 벗어나요 천륜만 열애로 둡니다 아무리 시커먼스라도 아내는 넣어줍니다 그런데 그때 예외가 있다고 아비일지라도 어미일지라도 객사를 했거나 자살을 한건 100미터 근처에 떨어지고 무릎을 꿇고 있게 합니다 거기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닦는다 한들 10년 더 걸려요 저는 하루에 20시간씩 16시간씩 밀어붙였거든요 그래도 받아줄까 말까 해요 그만큼 죄읍은 인과 유론 저울에 올리면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도의 문을 열려면 아비가 지은제 어미가 지은제까지 다 털어줘야 돼요 안그러면 세포의 문이 안 열립니다 독소는 기본으로 없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자리는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자리입니다 마지막 끝 자리에는 신통이 열릴랑 말랑할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신통입니다 어제 저녁처럼 닦고 있으면 붕 뜨는 느낌이 계속해서 공존합니다 그 느낌이 계속해서 자기가 느낄 만큼 그것이 공존한다고 함께 존재한다고 신의 원력이 그리고 도통인자들은 신통 반대로 몸이 이때없고 바람결에 바람이 스치고 지나고 새벽에 서암정사에서 들리는 인격 인시에 때리는 범종소리 탱 하는게 우주의 범열로 법음으로 우리 의식 안에서 들립니다 오로시 그걸 창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식 밖에 있는 건 다 고통이에요 댕 하는데 여러분 의식은 알고리즘이 따로따로 놀거든 그런데 도인들은 모든 것이 허공 안에 법공 안에서 울리는 하나의 퍼포먼스입니다 그걸 창조라고 그래요 일체가 듣는 거 보는 거 만지는 게 다 부활되는 자리 그게 실상입니다 좀 어렵지만 선호수의 의식은 그만큼 거룩한 사명자의 자리로 임문 자리로 탈바꿈하는 황골탈퇴의 자리에요 그래서 이 공부는 바른 법에 의해서 바른 정도로 훅 지름기로 찔러가는 거예요 질러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는 것이 처음이고 저를 듣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저 말은 일리가 있다 저거 신빙성이 있는 맑습니다 라고까지만 주인의식이 되는데 행동에서는 게으름의 합이랍니다 1분씩 깨요